2월 오세용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덩글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터레트를 벗는 2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